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곳에 2020년 10월을 완공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환기는 이제 끝났다 평가하는 일부의 섣부른 반도체 비관론이 등장하던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20조원 규모의 과감한 설비 투자를 결정하였고 M16으로 명명된 새로운 반도체 생산 라인의 건설과 함께 다시 다가올 메모리 반도체 호환기를 준비하는 SK하이닉스의 미래 비전들이 그들의 본사가 위치한 바로 이곳 경기도 이천에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잠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조만간 10나노의 벽을 넘어서게 되겠죠. 하지만 이 10나노 이후의 공정 진입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로직 반도체 영역처럼 EUV 공정의 도입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 이야기 나눈 M16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앞으로 완공될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라인에 바로 이 EUV 설비들이 도입되고 10나노 이후의 공정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M16 라인의 건설 완료 시점인 2020년 10월은 업계가 예상하는 디렘 반등 이후의 시기와 맞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설비가 완공되며 업황 회복에 따른 반사 이익을 SK하이닉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누리게 되는 내년 하반기의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오기 전까지의 시기 새로운 M16 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시기가 되겠는데요. 재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 반등을 기다리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려온 SK하이닉스의 1Z나노 공정 완성 소식은 끝없는 효율화와 생산성 재고라는 현시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지상 과제 앞에 SK하이닉스가 제시하는 해답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20나노의 벽을 돌파하고 10나노대의 공정 양상에 진입했을 때에 첫 세대의 10나노 공정을 1X나노 공정이라 칭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공정들을 1Y, 1Z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번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1Z 공정이 바로 3세대 10나노 공정이 되겠습니다. 3세대 1Z나노 공정 개발과 관련한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최근의 시장 상황을 SK하이닉스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데요. 우선 속도와 전력 소비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SK하이닉스에서 내놓은 1Z나노 디램은 3200Mbps의 속도를 구현해 현 세대의 디램 규격인 DDR4의 최고 속도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 측면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무려 40%가량의 전력 소비 효율의 향상이 있죠. 여기에 이번 1Z나노 공정은 커페시터의 신물질을 적용해 정전 용량을 넉넉히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설계 기술을 도입해 동작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잠시 여기까지의 이야기 중 신물질 적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램의 공정 미세화 과정 중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커페시터의 정전 용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되겠고 이 커페시터의 정전 용량을 좌우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 중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죠. 점점 더 불안정한 구조로 변해가는 이 커페시터의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디램 공정의 난이도를 높이고 생산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SK하이닉스의 1Z나노 디램 공정에서는 또 다른 변수인 바로 유전율 향상을 통해 정전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커페시터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극악스러운 공정 난이도의 상승을 피해 공정 미세화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량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우선 여기 이번 1Z나노 디램의 용량과 관련해 기입되어 있는 이 16기가비트라는 숫자는 단일 디램 칩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용량 구현이라는 문장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잠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동안 SK하이닉스의 디램 공정은 셀 크기나 용량의 밀도 등 웨이퍼 위에서의 생산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해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1Z나노 공정에서 기존에는 8기가비트였던 용량이 16기가로 늘어나게 되면서 단일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메모리의 총 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생산 효율의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향상을 이뤄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M16라인의 완공을 통한 EUV 도입기까지 중간에 놓여있는 시기를 위한 구체적인 해답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1Z나노 공정 개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렘 시장의 세 곳의 메이저 업체 중 1Z나노 공정 이후 다음 단계로 공정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EUV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단 두 업체뿐 그리고 바로 그 두 기업이 우리나라의 두 반도체 기업이라는 것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해외 디렘 기업들로부터 EUV 장비를 추가적으로 발췄했다던가 아니면 그들의 생산 라인에 EUV를 위한 전용 클린 룸을 도입했다는 것 같은 구체화된 소문이 들려오기 전까지의 시차를 통해 우리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간 굳건한 기술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 EUV로의 전환에 돌입한 지금은 그 어느 때만큼 코스트 관점에서 생산 효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시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새로운 1Z나노 공정이 달성한 공정 효율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될 EUV 공정에 진입하지 전까지의 시기를 버티게 해줄 기초 체력이 됨과 동시에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진입하기 전 바로 현재 디렘 기업들이 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SK하이닉스만의 경쟁력이 되겠죠. 미래를 향해 순환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오늘 기술 격차는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만큼 뜨거웠던 2019년이 남긴 많은 교훈들이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에 앞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보다 내일을 위한 명확한 계획들이 있다는 점에 감사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기술 그리고 그 고마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너무도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기술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